제작자 제작자 축하해 테니스키에 있는 나면 스태디움에 온 민범분 멋집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 아주 잘했어, 아주 잘했어, 아주 잘했어, 아주 잘했어. 와, 이거 봐, 이거 봐. 와, 이거. 한 번 한국도 국수 다 먹었어. 한국도 그래. 와, 라면만 있는 거. 이제 생각해 보자고. 근데 정말 좀 특별하지? 재밌지? 와, 어쩜 이런 맛이 날까? 환상입니다, 환상. 자, 우리 민본분도. 오늘의 장인 정신에 와서 큰 맛이 납니다. 전 일본의 라면 장인들이 와가지고 만든 라멘 스테디움입니다. 정말, 자, 나, 여행아 주시는 걸 좋아하지 않았나? 아, 진짜 어쩜 이런 게. 아, 좋은데. 장인을 먹어보는? 예금 Cort. 네, 상상. 네, 상상. 예금씩을 안거야. 손이 남아, 안 예쁜 사랑. 50년 동안 대를 이어서 하고 있는 라면 짬뽕집 그곳에 바로 우리 민범이가 한국대표로 왔습니다 맛이 어떨지 기대가 할까 그 전에 먹어보신 민벼벅스 좀 맛있었습니다 많이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상상적인 말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우 그냥 1번 많이 가져왔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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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은 어떻습니까?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거 너무 늦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명 Adrian ca- you can такstä 아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anymo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